브라질 화장품 2위 회사인 보치카리오가 게임 세계에 진출합니다. 이 우주의 공간을 찾기 위해 브랜드는 플레이어가 아바타와 제이의 삶을 살 수 있는 가상현실 게임인 아바킹 라이프에 합류했습니다. 보치카리오가 게임과 e스포츠 전문 엔터테인먼트 그룹인 아우마피 베베도와 베베엘리와 협력하여 만든 이 이니셔티브는 2월 16일부터 3월 20일까지 전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게임에서 브라질 화장품 브랜드가 첫번째 사업으로 진출한 것입니다. 이 게임은 다음과 같이 작동합니다. 보치카리오 상점이 게임 내의 허브로 전환됩니다. 선택한 환경은 게임 커뮤니티에서 가장 좋아하는 브라사 브라질 중 하나입니다. 여기에서 플레이어는 포인트를 통해 게임 내 보상품을 교환하고 향수, 메이크업, 헤어 제품과 같은 브랜드 포티폴리오에서 아이템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보치카리오 가상 컨설턴트인 타티가 게임의 활성화를 설명합니다. 이 기간 동안 게임에는 플레이어를 참여시키고 혜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. 시즌이 끝나면 브랜드는 게임의 모든 사용자에게 공고되는 개인화된 수영장 파티를 홍보합니다. 티켓은 게임의 보치카리오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. 또 다른 차이점은 브랜드의 특별 메뉴로 게임의 모든 장면에서 액세스할 수 있으며 연말까지 아바킨 라이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 이니셔티브에는 아바킨의 이미 알려진 재능 외에도 브루게임스, 제시스팔클과 브린이가와 같은 디지털 인플루언서가 참여하여 보치카리오의 뉴스를 알리고 플레이어가 도전에 참여하도록 초대합니다.